경남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2024년 새해를 맞아 경남도 내 주요 단체장 보시고 지난해 성과와 함께 올해 계획 또 지역 현안 짚어보는 특집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남 18개 시군의 컨트롤타워이자 정부와의 가교라 할 수 있는 경상남도 수장 박완수 노지단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지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난해 말부터 이달 들어서까지 굉장히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연말연시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새해는 첫날 해돋이를 우리 진해 솔라타워에서 해돋이를 봤는데 우리 간부들하고 거기에서 이제 금년은 남해안을 좀 관심을 도와가지고 하자 해가지고 남해안을 보면서 해돋이를 봤고 아주 깔끔하게 떠오르는 모습도 봤고요. 또 1월 2일 첫날에는 우리 도민들 각기 각종이 좀 이렇게 모셔가지고 새해 도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정에 대한 의견도 좀 많이 듣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네, 이달로 지금 민선 8기 경남도정 출범 약 만 1년 6개월 좀 맞았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가 이제 경남의 재도약의 원년이었다. 또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해 주셨었는데 핵심 성과 한번 짚어보시면요. 네, 저희들이 지난해 연초에 우리 도민들에게 2023년은 경남도가 이제 새롭게 재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 해가지고 지난 한 해를 열심히 놀이를 해왔는데 지난 한 해 첫째 성과라고 하면 경남의 경제지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역대 최고 경제지표인데 수출, 그러니까 무역 수지만 하더라도 중앙정부는 약 160억 불 적자였거든요. 우리 돈은 140억 불 이상 흑자가 났고 수출 증가율이 전국 1위였습니다. 1년 동안에. 그리고 이제 고용률 같은 경우에는 역대 우리 통계수치를 작성한 이래 지난해가 최고치를 달성했고 실험율은 최저치를 달성했는데 경제지표 뿐만 아니라 지난해 투자유치도 저희들이 9조 이상, 9조원 이상 이렇게 달성을 해서 투자유치 성과도 컸었고 또 창업의 기반도 좀 마련한 한 해였고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재난 컨트롤 타워라든지 또 응급의료 컨트롤 타워 같이 도민들 안전을 위한 시스템도 만든 한 해였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주항공청법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일치된 마음으로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던 것이고 그게 지난해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금년의 성과로 나타난 이런 부분들이 지난해 우리 도정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주항공청 특별법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좀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경상남도가 기울인 노력 과정 어땠습니까? 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 우리 도민들이 정말 모두 330만 도민이 뜻을 모아가지고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뜻을 모아주신 우리 도민 여러분께 도의사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당초에 지난 4월에 국회의 법안이 제출될 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기대할 때는 쉽게 통과될 걸로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정치적 쟁점이 있는 법안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우주경제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렇게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국회 과학통신방송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국회 과방위가 정치적 쟁점이 많은 상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다른 정치 쟁점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이 우주항공정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그동안에 우리 공직자들이 60회나 국회를 방문하고 우리 도민들이 글귀대회를 서울에 가서도 하고 지방에서도 하고 심지어 제가 이재명 대표라든지 여야 원내 지도부를 몇 차례 만나고 해도 이게 통과가 안 되고 해서 아쉬움이 많았는데 저희들이 마지막에 상임이 국회 과방위에서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야 원내 지도부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지난 정기국회 말에 와가지고 여야가 2 플러스 2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서로 통과시키고 싶은 법률안을 이렇게 딜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우주항공정법이 국민의힘의 첫 번째 안으로 올라가가지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법과 함께 이렇게 딜을 통해서 정치적인 협상에 의해서 통과된 거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회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우주경제 비전을 위한 법인데 이걸 정치적인 쟁점으로 볼모로 잡아가지고 이때까지 통과 안 시키고 있었다는 데 대해서는 좀 많이 아쉬움이 남죠. 그리고 이렇게 좀 노력하신 이유가 사실 우리 지역에 좀 꼭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남 지역에 꼭 필요한 우주항공정개청 당위성 지펴주시면요.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주경제 비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우주항공청이 하게 되는데 이 우주항공청이 경남에 입지함으로 인해가지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보면 우주항공청이 수행해야 될 기능이 11가지가 있습니다. 우주산업의 육성이라든지 기술개발이라든지 인재육성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갖게 되고 그 기능을 갖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그와 관련된 모든 컨트롤타워 역할을 우주항공청이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그와 관련된 연구기관이라든지 각종 지원기관들이 다 같이 이렇게 입지하게 될 것이고 이게 이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나사 같은 경우에는 우주센터가 설치된 미국의 자체 단체는 자연스럽게 기업과 인재들이 이렇게 몰려든다 그래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은 우주항공청이 300명 정도 규모의 하나의 청에 불과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주항공기전에 중심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업과 인재들이 몰려들 것이라고 저희들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우주항공산업의 어떤 중심역할 그러니까 수도가 우리 경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우주항공산업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우주항공산업의 이렇게 중심타워 역할을 하게 되면 경남의 기존 소재나 부품, 장비산업에 대한 산업 전후방 연간 효과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로 봐서는 굉장히 주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또 우리 경남으로서 이때까지 역사상 중앙에 부처가 이렇게 지역에 입지한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경남 발전의 하나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르면 또 5월이면 임시청사가 이제 개청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개청 전까지 사실 좀 바쁘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하실 계획인가요? 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보면 경과 조치로서 4개월 후에 효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월경 되면 우주항공청이 설치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과학기술부에서는 그동안에 우주항공청 구성원들 전문가들을 이렇게 채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보면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들은 전부 공직자 신분입니다. 공직자 신분이지만 지금 있는 국가공무원나 지방공무원하고 완전히 특례가 적용이 돼가지고 국적이라든지 인기라든지 보수라든지 직급이라든지 이렇게 완전히 지금 기존 공무원하고 다른 시스템을 갖게 되고 전문가 중심으로 이렇게 모집하게 되는데 과기부가 이제 모집을 해서 구성원들을 조직할 것이고 또 각 부처에 있는 우주산업, 우주항공과 관련된 기능들을 전부 모을 겁니다. 모아서 우주항공청에 이렇게 부여하게 될 것이고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5월 개청 되기 전까지 임시청사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후보지를 이미 물색을 했고 과기부 차관이 와서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지난주에 왔다 갔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우주항공청에 입지할 수 있는 우주항공복합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단을 발족을 지난번에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사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항공청만 오는 게 아니고 11개 기능에 관련된 기관 지원 단체들이 다 입지를 하기 때문에 그 기관이 입지해야 될 업무지구라든지 또 그분들이 구성원들이 거주해야 될 주거공간이라든지 또 교육이나 문화나 의료 여러 가지 시스템 또 특히 전문가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분들의 정주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무리가 되면 한 몇 년 후에는 사천의 우주복합도시가 완공이 돼서 우주항공청이 임시청사가 아니라 본래의 청사에 가서 기능을 하게 되겠죠. 네. 특별법 통과와 함께 또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됐는데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떤 기대효과 있을까요? 마산 자유무역지역이 오래됐죠. 과거에 우리 수출 입국 70년대 사실 전초기지로서 이렇게 큰 역할을 해왔는데 최근에 굉장히 이게 좀 침체되고 발전해서 좀 소외된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왔는데 제가 보니까 자유무역지역이 전국에 7개가 있는데 마산 자유무역지역만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지난해 우리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단으로 승격시키자 해서 법안을 통과 이번 1월 9일에 같이 통과가 됐는데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나 하면 지금 현재는 자유무역지역이 일반 도시하 구역 안에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7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국가산단이 됨으로 인해서 80%로 높아지고 그러면 지금 기존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이 공장을 증설하거나 또 새로운 시설로 확장할 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게 될 것이고 이미 국가산단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기업들 중에 추가로 공장을 증설하겠다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고용도 많아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효과가 뭐냐 하면 국가산단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그 산단 안에 도로를 확포장한다든지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번에 또 제가 자유무역지역 기업들과 간담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육시설이 없다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 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때까지는 자유무역지역 그 상태로 있음으로 인해서 국가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국가산단으로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국가 인프라 기반 시설을 만드는 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또 창원 국가산단 50주년 맞았습니다. 앞으로의 50년도 또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게 좀 만들어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창원 국가산단이 사실 금년에 50주년이 되는데 50년 동안 대한민국의 기계공업이나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온 견인차 역할을 했고 굉장히 주요한 우리 대한민국 산업 역사에 있어서 창국가산단이 차지한 비중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의 입장에서도 경남 전체 GRDP의 거의 37%를 창국가산단이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난 50년 동안 이렇게 큰 역할을 한 창국가산단을 미래 50년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것인가 굉장히 주요한 과제입니다. 이번에 산업자원부와 산단공, 경남도 창원시가 함께 KF팀을 만들어서 4월경에 50주년 기념식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전까지 미래 50년에 대한 그림을, 비전을 만들 것입니다. 거기에는 창국가산단을 디지털하자, 디지털을 해서 디지털 혁신단지를 만들어서 기업의 운영이나 기업의 공정을 디지털에서 부가가치를 높이자 하는 부분도 들어있는 것이고 또 국가산단이 과거에는 생산의 공간으로만 자리매김해 왔는데 이제는 근무하는 임직원들이나 근로자들의 어떤 문화나 복지시설을 함께 갖출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해서 이렇게 좀 국가산단을 꾸며보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창국가산단의 산업을 지금 현재는 기계 전통적인 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새로운 AI 산업이라든지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국가산단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4월 전에 합의가 돼서 이루어지면 이걸 국민들에게 또 도민들에게 발표를 하고 중앙정부와 함께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와 또 올해에 걸쳐 좀 주목받는 부분이 지금 경남 창업 거천센터 개소 소식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공약이기도 하셨던 사업입니다. 실제 지금 중부와 서부센터 또 신호탄이 좀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또 기대에 대한 좀 큽니다. 앞으로의 계획 궁금한데요. 저는 뭐 도정을 맡으면서 가장 주요한 게 지역 활성화의 진흥길이 투자 유치, 기업 유치와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주요한 주체는 기업이고 기업이 기존 있는 우리 경남에 있는 기업들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 있는 기업을 끌어오는 것 그리고 새로운 분야의 젊은이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활발히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진흥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창업의 거점을 만들고 지금까지도 뭐 정부라든지 자치단체라든지 각국 정부 기관들이 창업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왔어요. 수십 년 동안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둘러보면 제대로 되는 데도 있지만 그대로 당초의 취지나 목적대로 안 되고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제대로 된 창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해서 유니콘 기업도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창업 거점을 중부, 동부, 서부로 만드는데 지난해 연말에 우리 금융그룹의 임종용 회장과 함께 양산에다가 창업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 이번에 국비 사업으로 지원받아가지고 경상대학교 진주 쪽은 그린 스타트업 타운 그리고 창원에는 창업 혁신 타운 이렇게 해서 3대 거점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우선 동부에 이렇게 창업 아카데미를 열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거점만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지난해에 가장 중요한 게 창업의 인프라가 대부분 수도권에만 몰려있고 그 수도권에도 지난번 언론 보도를 보니까 강남에만 몰려있다 하더라고요 지방에는 창업에 대한 어떤 인프라가 거의 뭐 부모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은 창업펀드를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1조 원 정도 규모로 창업펀드를 1차적으로 한 1천억 정도 지난해 만들었습니다 금융기관과 함께 이렇게 해서 자금 지원도 하고 저희들이 노력해서 여하튼 비수도권에서는 창업의 인프라를 최대 창업 인프라를 우리 경남에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금년에는 이제 창업 페스티벌도 금년에 글로벌 페스티벌도 우리 경남에서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제조업에 대한 창업뿐만 아니라 이제는 문화, 그 다음에 컨텐츠, 디지털, 비제조업의 창업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특히 컨텐츠 부분에 이제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 연말에 금년도 국비 예산을 국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노력을 해서 컨텐츠 타운을 우리 경남에 조성하는 비용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본격적으로 컨텐츠 부분에도 창업 기반을 좀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 다양하게 해주셨지만 또 특별히 좀 이 밖에 올해 경남도장에서 또 신경 쓰고 계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그동안에 경제 부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연말에 정부에 처음으로 응급의료상실을 도청해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응급의료상실에서는 24시간 우리 도민들이 응급 어떤 사항이 생겼을 때 병원과 함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옛날 말로 하면 뺑뺑이, 뺑뺑이가 없도록 우리 경남만큼은 뺑뺑이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제때 치료를 못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도청 응급상실에는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나 하면 그 상황판에 그날 실시간으로 우리 경남에 있는 각 병원의 응급실에 의사가 몇 분이 계신데 전공 전문의가 어떤 전문의가 계시고 또 간호사가 몇 분이 있고 또 베드가 비어있는 게 몇 개 있다는 게 다 상판으로 실시간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환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상실에 요청을 하면 상실에서 바로 그 상판을 보고 어느 병원에 그게 맞는 의사가 있다 하면 바로 구급대원에게 연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병원에도 그 정보가 바로 가는 거죠 그러면 병원에서는 이제 구급대원이 환자를 실고 올 것을 예상하고 치료 준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가족에게는 또 실시간으로 문자가 갑니다 어느 병원으로 환자를 예상했다 가족이 궁금하지 않게 생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앞으로 24시간 하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고 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지난 한 달 운영을 해봤는데 거의 30건 이상 이렇게 발생해서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가 있고요 재난 컨트롤타워도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지난해 만들어서 우리 경남에 있는 각종 cctv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재난 현장을 실시간 통제하고 해가지고 이송민 행안부 장관이 경남에 시스템이 제일 잘 돼 있다 해가지고 경남에 와가지고 전국에 재난 대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 재난 컨트롤타워도 소방, 경찰, 시군 이렇게 합동으로 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도 아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화면 보시고 우리 도민분들께 새해 덕담 한 말씀 좀 해주시면요 네 도민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경남이 과거 한 10여 년 동안에 침체되어 있는 경남을 새롭게 재도약시키겠다는 원연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행히 지난 한 해 아마 전국에서 가장 경제 지표가 좋았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경남이 재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금년에는 이 재도약의 기반을 지난해 딱 같다고 하면 새로운 본격적인 도약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주항공청도 우리 도민 여러분의 단합된 마음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쾌그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가오는 명절 설날에도 가족과 함께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도 경상남도는 지난해 다양한 성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과를 냈습니다 올해는 어떤 해법들로 매듭을 풀어낼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 모쪼록 오늘 들은 계획이 굳건한 의지와 함께 도민의 삶을 빛나게 해주길 바라며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